미디음악은 요즘 들어와서 최근 10년간 또는 5년 이내에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해서 컴퓨터가 발달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같이 흘러오고 있는데 미디어를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대학들에서도 실용음악과 같은 그런 작곡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미디를 다루고 있고요. 또한 이런 미디를 다루기 위해서 학원이나 또는 실제로 음악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개인 레슨을 받는 등 이런 식으로 미디를 배우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